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나쁜 재난 2. 자연은 일본의 범죄를 벌한다 3. 관광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현재 후쿠시마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으며 규모 5.4에 달하는 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내륙에서는 전철이 탈선되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이후 전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이며 문제는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제일 원전 방사능 공포가 계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모든 출입동제 구역을 완전히 전면 해제했으며 이제 원전과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사능 규제위원회가 원전 근처의 주택가에서 방사능 측정을 했더니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후쿠시마의 진도사 이상의 대지진이 무려 3차례 이상 관측되었음에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인 도쿄전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원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동물들에게서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전세계 언론사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속출함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이 올해 안으로 닥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러한 전두 증상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새로운 고급 쌀 브랜드인 코시히카리를 생산하며 기존의 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방사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해안의 대륙판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올해 대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부흥을 꿈꾸던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인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인들의 공포의 대상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대낮의 예고도 없이 강진이 들이닥치며 이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지진 상황을 전한 일본 기산청에 따르면 5월 29일 15시 55분경 규모 5.4의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를 강타했다. 지진의 진원지는 이바라티현 앞바다지만 후쿠시마 해안과 더욱 가까우며 문제는 지진의 깊이가 50km에 불과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에 쓰나미가 나타나는 모습이 관측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 이사노하마에서 소형 쓰나미가 관측돼 지진의 진동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떠는 후쿠시마 원전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쓰나미를 목격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지진이 나타난 직후 물빠짐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윽고 소형 쓰나미가 나타났다 라며 주장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쓰나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지진에 의해 전철의 선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마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헬기를 통해 긴급속보를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바라키움과 후쿠시마를 잇는 신칸센이 무너져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상황이 더묵 심각한 것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긴급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수리를 마칠지 모른다는 것이며 확인 결과 계속된 지진의 충격으로 집안층이 무너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선과 제2알 고속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또다시 되살아난 일본입니다. 현재 방사능 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가 철수한 러시아군이 방사능 노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지역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다 피폭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에 발생해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1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인 도쿄전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일본의 무능함을 전세계에 알렸던 꼴입니다. 현재 5월 17일자 기사로 후쿠시마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됐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거의 모든 출입통제 구역을 해제했고 이제 원정과 불과 몇십 킬로미터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후쿠시마 지자체는 고급쌀 전략을 취하며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코시히카리 쌀을 후쿠시마 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쌀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곳입니다. 후쿠시마 쌀의 고급화 전략으로 탄생한 코시히카리는 여러 식당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 80%가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전한 상황입니다. 과거 아베 신조는 후쿠시마의 현재 모습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뜻을 선보이며 결국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후쿠시마 식재료를 이용해 외국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음식을 선보이며 고급화 전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전문가들이며 도쿠 대학의 후쿠모토 마나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사는 야생원숭이 성체의 고일수에서 혈액의 기본 성분이 줄거나 태아 성장이 지연됐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본 원숭이에게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으며 동일본대 지진 이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 보다키에 비해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문제는 피폭된 원숭이는 몸이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다라며 원숭이들이 숲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먹이를 먹어 피폭량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졌으며 미국의 경제작지인 포브스 또한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서 일어난 세가지 변화라는 보도를 전해 전세계의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던 것입니다. 원전 사고 후 북서품이 불어 넓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퍼졌고 또 경납고가 손상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일본소와 갑상선암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부흥을 노리고 있지만 엔화 폭락과 더불어 원전 사고에 대해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들이 일본에서 외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일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가 쌓인 후쿠시마 식재료들을 외국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없어도 된다는 망언을 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일본인들입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졸드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엄청난 사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졸드는 지난 27일 도쿄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원 정토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회사 재팬디스플레이시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악 100명 정토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올레드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올레드 사업을 통합해 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주토한 민관 폰트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디스플레이지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많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편드는 일본 정부가 3000억엔 95% 민간 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기업을 키노마루 일장기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디스플레이지 공장을 개조해 잉크잭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올레드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올레드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숨도 불화수소는 올레드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졸드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요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올레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올레드는 울루 EV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공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열되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의 밀력, 차량용, 개인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올레드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넥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올레드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중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졸드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잭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토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졸드는 수유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졸드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유를 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벤소와 토요타 스미톰으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올레드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효과들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안에 삼성을 상대로 올레드 특허 건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를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졸드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졸드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바라친 것입니다. 결국 졸드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졸드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올레드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유를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배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추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겠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사는 졸드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걸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 미 크게 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드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부족률을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질을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이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올레드의 평가를 명맥히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넥과 시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바랐지만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원을 투자해 호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파,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같은 파산 패턴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2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올레드 시장 접유물은 삼성이 56%로 1위, POE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올레드 출하량은 7억 6천만대로 삼성이 4억 3천만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P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의 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저비율을 키웠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상화물 T4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T4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20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사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는 5월 중순부터 올레드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입화점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올레드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올레드 패널 20를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배웠기 위해 베트남 박린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폰이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 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매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츠와 KLA, 웬미, 서치 같은 3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에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에 아무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해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레밀 경우 18나노 공정 랜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해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안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고전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중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이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이트 설립원 미 국가안보 보좌관 취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 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이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미홍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위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 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 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미케인은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받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렌 128단 이상 랜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발표했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신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 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수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 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이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 컴퓨팅 아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대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류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적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도전이 닫힐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엔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 재문제 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머리를 주제로 편행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허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칡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범 장비와 브루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하러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 액침 브루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체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성적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억 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즘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엔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선 방식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선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기술 현실을 강구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진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듣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